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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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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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팬사인회 하러 왔죠 그럼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창동역이죠 도봉구 쪽에 저랑 생일이 형 집이 가깝다 도봉순이 형? 여기서 팬사인회도 하고 팬미팅처럼 공영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회장을 봤는데 회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힙합 힙합하는 곳이라서 되게 특별한 팬사인회가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팬사인회 중에서 전례 없는 그런 팬사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례 없죠 전례 동화 그러면 저희 팬사인회 하러 가실까요? 팬사인회 하러 고고! 자 가자! 일어나 빨리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탈어문서 팬사인을 하고 정말 좋네요 오늘 태용이의 연극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잘 안보여요 저희도 안보여요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안보여요 넌 하나 둘 운명이라는 게 있어 너러져도 깊은 해볼 것지가 있어 별의 별 거 중에서 별의 별 널 찾았어 이건 기적이 아니야 넌 눈빛이 나잖아 내가 뭘 어쩌겠어 널 수밖에 없어 널 향할 때 난 미친 거잖아 별 중에 별 그 중에 너 저 빛 좀 봐 빨빨리 빨빨리 Here do you dumb Here do you know 날 내려봐 빨빨리 빨빨리 이 우주를 건너 나를 부르는 목소리 건너 I love you colors 오늘 밤도 날 너로 색칠해도 돼 life 별의 별을 더하면 이별이 된다는 걸 널 만나기 전이야 여태 어리워 좁은 어떤 길을 derecho 사랑하러 gotta 주저 develop 널 만나러 가는 중 난 슈팅 스톱 빈적 있어 하늘 저 위에 이른 적이 다녀 찾지 못했어 저 달 위에서 더 눈부신 게 있어 별의 별 것 중에서 별의 별 날 찾았어 이건 기적이 아닌 없는 빛을 누른 나 내가 뭘 없지겠어 너 수밖에 없어 널 향할 때 난 빛을 나잖아 드디어 펜사 마지막 끝났는데 네 끝났죠 오늘 이렇게 장소가 큰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우리 여기서 게임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게임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뭐죠? 저희가 꿀쓰꿀스따라고 꿀쓰꿀스따라고 준비했어 꿀쓰꿀스따 여러분 다 꿀쓰꿀스따 아세요?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어쩌면 뭐라고요? 태호씨가 아까 하려는 거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트위터에 소잉 여러분들께 물어봤었어요 모르겠어요 무엇을 깔쎄꿀스따 what 다시 보고싶은 타이틀 고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타이틀 고로 타이틀 고로 선택이 됐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아이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알아요 전 보고왔어요 보고왔어요? 네 맞아요 지켜줄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지켜줄게로 텐션을 올리고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네요 좋아요? 네 저희는 일단 준비를 하러 들어갔다고 나오죠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중에서 왜 이 곡을 고르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What your choice is 신나요 L.O.V 제 파트군요 역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 위해 아니, 지금 서현이가 최고죠 Q.O.V 으pis 죄송해요 반응이 잘 안나に 하지만 벌칙이 준비되어 있어요 consec 모르겠어요 벌칙 최순윤 선생님 는 어느 사람 Euch untuk 너무 세가지고 벌칙이 요새 유행하는 벌칙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죠? 오늘의 벌칙은 말이죠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근데 오늘 느낌은 약간 애교댄스 평소에 저희가 섹시 댄스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귀여운 애교댄스 1 2 1 2 3 4 쿵쿵다리 쿵쿵다 쿵쿵다리 쿵쿵다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누룽지 쿵쿵따 지리산 쿵쿵따 삼키스 쿵쿵따 소주 쿵쿵따 정말삼 쿵쿵따 삼키스 쿵쿵따 수건말 쿵쿵따 발냄새 쿵쿵따 새~~ 끝. 아쉽네요. 근데 왜 저까지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스윙스가 너무 어려웠어 됐고 두 분이서 엘켓댄스 갈게요 선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대로 해야돼요 아 대웅이! 대웅이 심장! 어 대웅이 벗겨! 아 대웅이 심장 막내가 이렇게 안개어도 어떻게 해 아 대웅이! 아 대웅이! 아 대웅이! 대웅이 펜스! 아 이거 기왕으로도 약간 스윙인데? 오빠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또 스윙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러면 안돼요! 우성씨 보여주세요 우성씨! 그러면 4명에서 가위바위바합시다 한 명만 막내 살려주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애교심 심상일 선생님이 오빠야! 내가 진거 가위바위보 아 귀여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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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는 가6 상호가족이라고 했어요 • 상호가족 자! 보여주세요 こ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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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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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상일이 형 수연이 형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상호 가족으로 한 번에 살려버렸어. 고수! 고수! 분위기를 안 해요 원래. 나도. 네 그래요. 이렇게 올랐어 목수를 차분하게. 괜찮아요. 분위기를 다운 시켜줄. 저희가 폴라로이드를 한 번osos게 해봤습니다. Mad Maryland?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곡 Part Two? 희망 희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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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